241쪽 상구효입니다. 상구는 불사왕부하고 고상기사로담 상구이 거코지종하야 무게응어하니 저 사지회하야 무소사지지하라 이 강명지제로 무응원이여 처무사지지하니 신은 현인군자에 불우어시하고 이 고결자수하야 불우어시 무자야람 고로운 불사왕부하고 고상기사람 고지인의 유행지자님 태이윤태공망지시와 증자차사지도이시아람 불굴도 이순시하니 기푸득시설어천하면 즉 자선기신하야 전고둔상기사야람 수기지절리람 사지자고상이 옆이 있더니 유해포 도덕하야 불우어시 구결자수자고 유치치족지도하야 되이자 보자고 유양는 탁군하야 안어 불구지자고 유청계자수하야 불설천하지사하야람 복결기신자하니 소처수요 소처수요 득실소 대지수남 개차고상 기사자야람 상소위치 가측자는 진퇴합도자야람 강양거상 하야 야채사지 외구로 이차성하님 이섬녀개는 개체기중이람 상알풀사왕 후는 지가 특야람 여상구지 부지처사 사회하야 풀두어 세무하곰 불신사 왕후는 개진퇴이 도하야람 용사수시니 비현자면든지 호암 기소 존재 가위 법칙 여람 세상에 쉬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여기 상구효처럼 불사왕후하고 호상기사 그 일을 고상하되 그 일을 고상하되 이렇게 한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흔히 주역을 읽어나가실 때 그 초 1 2 초 2 3 그 다음에 4 5 상 이렇게 나가는데 4는 어떻게 보면 총리격인 그런 위치 그 다음에 5가 군주격인 것 그 다음에 상은 상황이라든지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는 전부 다 이제 곡괴가 일이라는 게니까 나머지는 전부 아버지 일을 주관한다 어머니를 주관한다 쭉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말한 유고후에서 일이 다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구후에서는 일이 있어도 일이 다 거의 매듭이 다 된 상태에요 근데 그런 상태에 있는 입장에서 이 사람은 지금 상구니까 강량한 세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산풍고니까 위에 있는 게 산이잖아요 산은 그칠지 자에요 자기가 그쳐야 할 때를 아는 입장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끝난 데 가서 어정어정거리지 않고 딱 거기서 그치고 자기 일에 물도하는 입장에 나온 거에요 상구는 불사 왕후하고 왕후를 섬기지 않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왕이라든지 왕이나 제후들이 하는 일을 일로 여기지 않고 고상기사로다 고상하게 그 일만을 자기 좋아하는 일만을 고상하게 지킨다 여기 고상 이라는 거 있죠 아까도 맹자 쓴 거 보시면 거기에 딱 나오고 도대체 맹자에 대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선비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일을 해서 먹고 사는데 선비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음 선비는 상지입니다 뜻을 고상하게 갖는다 이건 상지 여기는 고상기사라고 했고 여기는 고상기사라고 했고 일 근데 왜 살아겠냐는 그 후에 불사왕후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했고 맹자는 선비는 뜻을 순상한다 근데 이제 그렇게 던져보면 제자가 질문을 또 할 거 아입니까 도대체 그 뜻이라는 게 뭡니까 그 뜻이 뭐지 결국에는 자신을 지키며 세상을 지킬 수 있는 본보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뜻인 거 같아요 상구 거 고지종하야 이 상구효가 고꽤 그런 일을 처리하고 일을 당하고 일을 처리하는 건데 그 일에 대한 마지막 끝자락에 거해서 무게응어하니 아래로 전부 다 아버지 일을 하려고 달려들었지 어머니 일을 하려고 달려들었지 일 끝난 데는 일 처리하는 자리니까 상구효는 별 볼일 없는 거잖아요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게응어하니 아래로 게응어 낸 바 없어요 그러니 처사지위하야 일의 밖에 일 끝난 데 일 밖에 처해서 무소사지지하라 일삼을 박아 없는 입장에 서있다 근데 이 자질은 어떤가요 강명지제 강명지제로 무응원이 뒤에서 밑에서 호응하고 도와줌이 없는데도 처 무사지지하니 일 없는 경지에 처하고 있으니 신은 이 사람은 누구에 해당되냐면 현인군자가 현명한 선비가 불우어 시하고 그 시대에 시대를 만나지 못하고 고결 자수하야 고고하교 고고하고 깨끗하게 자신의 지적을 지켜서 불 누워 세무자야 세상의 일무자여 세상 일에 누우를 누우가 되지 않는 세상 일로 자기 마음에 누우를 삼지 않는 거죠 고로운 풀사 왕후 고상의 기사 그래서 왕후를 일삼지 않고 그 일만을 고상하게 여긴다 라고 했다 고디니유 행지자니 옛사람 중에 그것을 행한 사람이 있으니 이윤이라든지 태국망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의 시작과 나중에야 이제 임금의 일을 도와서 일을 했지만 처음에는 그 불우어 시에서 그냥 자기 뭐 숨어 살고 그렇게 했잖아요 증자 자사 지도 시하라 증자라든지 자사 같은 사람들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어찌 거기에 해당되겠어요 거기 공자님도 여기 해당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불 굴또이 순시하니 돌을 굽히지 안 굽혀서 때를 따르지 아느니 돌을 굽히면서까지 세상에 그 시대에 압부하지 아느니 기부득 시서로 천하 즉 이미 시여 천하 서로 천하 천하에 베풀어 베풀 수가 없게 되면 자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되 세상에 베풀지 베풀 때가 안 된다면 자선기신하야 스스로 그 몸을 잘 가져서 존고 본상 기사야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그 일을 돈독히 숭상해서 숙의 지절이라 그 지조와 절개를 지킬 뿐이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글은 쉽지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지 자 고상의 역비일 또니 선비들이 스스로 고상하게 여겼던 것이 또한 한두 가지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중에 그중에 가장 큰 것을 들으려면 회포 도덕 가야 마음속에 도덕을 품고 늘 그 도덕을 세상에 한번 펼쳐보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서 불우어시이 고결 자수자 시대에 만나지 못해서 고결 자수 고상하게 고상하고도 깨끗하게 자신을 지킨 사람도 있고 유 지 지족 지도하여 그 그치고 만족할 줄을 만족하는 법을 알아서 퇴이 자보자 물러나서 스스로 보존하는 사람도 있고 만자같은 니가 여기 해당되겠죠 요 양능 탁분하여 그 자기 능력을 헤아리고 분수를 헤아려서 안어 불구 지자하고 불 구 지자 여기 지자는 거기 남한테 인정을 받을 지자지요 나한테 인정받기를 구하지 않는 데에 편안히 여긴 사람도 있고 유 청계 자수하야 또 맑은 청자 그 개자는 그 절계라고 할까요 맑은 절계로 자신을 지켜서 불설 천하 지사하야 천하의 일들을 달갑게 달갑게 여기지 않아서 독 결 귀신자 아니 홀로 그 몸을 깨끗하게 지켰던 사람도 있으니 소 소 수 유 득실 소대지수나 처한 바가 비록 득한 것도 있고 실한 것도 있고 득실은 인정을 받고 인정을 못 받는 거고 소대는 큰일 작은일 아니면 큰 절개 작은 절개 사람마다 다 지키는 것이 다 다르지만은 개 자 구상 기사가 다 스스로 그 일을 고상 이 여겼던 사람들이더라 상 소위 지 가 직자는 저 상에서 말한다 뜻을 법칙으로 삼을만 하다라고 한 것은 진 퇴 합 도자 그분들이 선비가 나갈 때는 나가고 불러설 때는 물러섰던 그 행적이 도에 합치가 되기 때문이다 이거죠 강양 거상하야 강이면서 양으로 맨 윗자리에 있어서 제 사지 백으로 일 밖에 있기 때문에 이 차상안이 이상이 되니 섬 역에는 첨과 경계에는 개척이 중이다 다 그 속에 들어있다 이거죠 244쪽에 운동호시발추 중에서요 끝에서 두번째 줄 세번째 줄 네번째 줄 가시면 밑에서 군자지 출처 이렇게 되어있죠 찾으셨어요? 군자지 출처 군자가 출은 출사고 처는 거쳐지요 그렇죠? 출은 벼슬에 나가는 거고 처는 머무르는 거에요 집에서 군자지 출처 제 사지 중엔 그 일에 있을 때는 군자가 지금 막 그 일을 당하고 있을 때는 진력이 간 언 이 불비 오하고 힘을 다 하여서 그 일을 주관해서 불비 오 더럽히지 않고 제 사지 위하여 그 일 밖에 있을 때는 결신이 태연이 불비 피라 몸을 깨끗하게 지켜서 거기에서 물러나서 치우침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군자의 출처는 정말 용사행장 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써주면 써주면 나가고 안 써주면 물러서고 그거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다라 그런 말이에요 상을 보세요 상왈불사 왕후는 왕후를 일삼지 않는다는 것은 지 가 지겨라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뜻을 법칙으로 삼을만 하다는 거다 여 상구지 처 사회하야 상구효가 일 밖에 처해서 불두어 세무하고 세상 이래 누가 되지 않고 불신 사어 왕후는 신하로 왕후한테 섬기지 안 것 같은 것은 그런 예는 개 진퇴 이도하야 나설때도 도로써 하고 물러설때도 도로써 해서 용사 수신이 용사 수신 용은 써주고 남한테 인정을 받고 사는 인정을 못 받아서 버려지는 거죠 용사 수신 쓰여질때나 버려질때나 때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하니 비현자 능든지 호와 현명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것을 능히 할 수 있겠는가 기 소존지지 그러니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뜻이 각이 법칙이라 법칙을 삼을만 한 거다 라는 거에요 여기 245쪽에 권한구씨왈 줄을 잠깐 보시자구요 권한구씨왈 육효에 취 가사 위 상 하면 이 육효 중에서 가사로 가사를 취해서 상을 삼아본다면 즉 가정일로 본다면 상 위부부로 상효가 상효가 상구효가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본효 불친구이 타효언 부하고 이 상구효 본효에서는 아버지라고 일컫지 않았는데 다른효에서는 전부 아버지라고 일컫었어요 아버지를 한다고 했고 오위 목으로 오효는 또 어머니의 입장이 되잖아요 그로 본효 불원무이 타효 언무악 이 본효에서는 어머니이라고 알했고 다른효에서는 전부 그 유구효의 일을 어머니일로 삼았대요 제 하 사효죠 그리고 또 그 밑에 있는 네효는 개자야라 다 자식들이다 이거죠 집안일로 볼 때 그렇죠 연이나 자 감 부모지 고에 그러나 자식이 자식들이 아버지나 어머니의 일을 주관할 때 유 강유상제자 위선이니 오직 강함과 부드러움이 서로 상제라는 것은 강유 겸비한 거죠 강함 너무 강하지도 않고 너무 유약하지도 않은 것 강유상제자가 선이되고 선이되니 초는 효유 위강고로 이 초는 초는 효는 유니까 음효네 그죠 음효이면서 위치는 양이니까 강한거지요 효유 위강고로 무구 잘못이 없다라고 했고 이는 효강위육으로 효는 양효이면서 비치는 음이기 때문에 그거로 특중임 중도를 얻었다고 말했고 삼은 효위 구강위라 과어 강작으로 삼효는 효도 그렇고 위도 위치도 그렇고 다 강함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강한 데에 지나치기 때문에 소유회라고 했어 계속 찾아보세요 조금 뉘 진 있을 것이다 라고 했고 사는 효위 구유 구유해서 효도 그렇고 위도 그렇고 유약해 계속 과어 유자라 유약한 데에 지나치기 때문에 왕 미드 가서는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 차 사 사 위 사위 강요지 이익 득실지 판단하 이것이 바로 초 초 이 삼 사 네효가 강요가 달라지면서부터 득과 실의 판단이 나오게 되었더라 이거죠 연이나 상 오 이효는 그죠? 그러나 삼부효와 육고효 두효는 이 가사언집 상위 부 오위모 가정일로 말할 것 같으면 상에서는 내잨은 아버지가 되고 다른 유효 우효는 어머니 closes 그리고 중효 위자 그럼 여러 밑에 1 2 3 4 세 로 이 국사언즉 나랏일로 말할 것 같으면 오위군 오효가 임금이 되고 하사효위 용사지신 그 밑에 있는 내요는 또 용사, 선비는 임금을 섬기는 신화가 되며 상일효위 불사지신고 상일효가 섬기지 않는 신화가 되잖아요. 그럼 불사왕후 고상기사라고 했다. 거기에서 이제 이 곡괴는 일하는 괴 일이 벌어졌을 때 일을 처리하는 괴가 되다 보니까 그 일 처리할 때 저희에서부터 보면 간부지고 간모지고 근데 거기에도 똑같은 말인데도 어디는 득하고 어디는 실하고 즉 어디는 길하고 어디는 불길한 것이 강요상대를 가지고 판가름이 맞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곡괴를 정리하고 가시죠. 이 곡괴는 감사합니다.